오늘은 잭 인 더 박스 아트 워크 촬영 현장입니다. 저의 모습을 담은 앨범 아트로 해보려고 하는데요. 또 영광스럽게도 카우스라는 아트 디자이너께서 멋지게 아트 커버를 해주시고 했습니다.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요. 저도 너무너무 부탁하고 주체가 안되네요. 서 있는 건 어때요? 별로인가? 되게 올라가 보기도 하고 이 모서리 사이에 바닥에 앉아있는 것도 귀여울 것 같아요. 앨범이 잭 인 더 박스니까 상자가 있어서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지금 해볼까요? 지금 모자 쓰는 거를? 나중에 크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색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아트 워크에 어울리는 배경의 색깔을 선택할 예정이고요.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크로마켓에서 촬영을 했습니다. 또 이런 식으로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? 아아 모자를 이러고 위에서 한 번만 더 찍어볼게요. 찍고 로우로 싹 찍어두면 귀여울 것 같기는 한데 너무 욕심인가? 아니 아니 짜이큐 짜이큐 뭐야 뭐야 너 왜 왔냐? 나 춤 추러 춤 추러? 얼굴이 뽀얗다? 나 아이디 찍었어 아 그래? 졸업 아이디 졸업 아이디야? 야 재이큐 졸업하는 거야? 어 일칠학번이야 아 일칠학번이야? 어 일칠학번이야? 고생하고 오케이 재이큐 고맙다 두 번째 장 가시죠 짱인다 10번 앙 이런 크림도 나쁘진 않은데 이렇게 저는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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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한테 아이씨 아이씨 Q. 선택의 기록 사실 제가 이 체크 패턴을 의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 앨범의 선택의 기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뭔가 확 그림을 보여주기에는 푸드 백 느낌으로다가 어떤 선택을 하냐의 느낌을 주는 게 명확하게 보일 것 같다. 상자 안에 있던 제이홉이 이 형하고 튀어나왔다. 세상에 나와서 그 세상 안에서 다룰 수 있는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니라 상자 밖에서 내가 다룰 수 있는 이야기와 내가 느끼는 감정, 이건 음악으로 풀어보겠다. 블랙이 더 귀엽다. 네. 확실히 넓네요. 로우 마지막으로 찍고 머리 수정하고 이거 정면 찍고 그럼 끝. 정면에서 찍으면 상자 느낌은 덜하잖아. 상자 느낌이 좀 싶어. 차라리 오부리 느낌으로 상자를 찍어. 마지막으로. 그냥 정면만 찍어. 감사합니다. 제이홉의 제 인 더 박스 앨범 여러 가지 셀렉할 수 있는 이런 모음이 좀 넓어가지고 이게 셀렉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앨범 커버 한번 잘 만들어보겠습니다. 제이홉의 인 더 박스 앨범 기대해주세요, 여러분들. 여러분들도 정말 열심히 잡아먹고 열심히 기획했고 열심히 만들었어요. 많이 사랑해주세요. 제가 hol장해넣고 깍두고 그릇이 황금 긴 medicine 그릇이 황금eres average 그릇이 황금 그릇이 황금 에이 그릇이 황금 그릇이 드라이블라 그릇이 황금 그릇이 황금 그릇이 황금 그릇이 황금 감사합니다.